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 서울은 외곽 곳곳에 경치가 좋은 산책길과 울창한 숲길, 35곳의 역사 문화 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멋진 자연경관과 사찰, 유적지 등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57km에 달하는 서울 둘레길이 4년 만에 완성돼 오는 15일 전국안 개통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망 좋은 곳, 북카페 이런 데 해가지고 만나고 산책하고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 둘레길은 시 외곽을 크게 돌 수 있는 하나의 산책길로 총 8개 코스가 있습니다. 34km가 넘는 북한산 코스는 구파발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성인 보통걸음으로 17시간이 걸리는 가장 긴 코스입니다. 용마 아차산 코스는 화랑대역에서 광나루역까지 이어지는데, 시는 이곳을 서울 둘레길 중 가장 전망이 뛰어난 코스로 꼽았습니다. 한국시대의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강을 정말 잘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정말 둘레길 8개 코스 중에서 경관이 가장 뛰어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코스의 출발점과 도착점은 지하철역과 연결돼 있고, 곳곳에 설치된 우체통에서 총 28개 스탬프를 모아 시청해오면, 서울 둘레길 완주인증서를 발급하는 스탬프 투어 행사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코스 이탈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강동구에서 제1회 서울 둘레길 걷기 축제를 개최하고, 강동아트센터에서 올림픽공원 물소리광장까지 약 7.6km를 걷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서울 둘레길 코스는 서울 두드림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정지웅입니다.